새로운 강좌 녹화입니다. 지난 에피소드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번째 엘릭스 시리즈부터 진행을 할텐데 엘릭스 시리즈에서 첫번째 책은 프로그래밍 엘릭스 1.6 이 책을 먼저 합니다. 이 책하고 이어서 엘릭스 인 액션 할거에요 엘릭스 인 액션은 우리가 이전에 진행하지 않았던 책이고 이거는 이전에 한번 진행을 했던 강좌입니다 그래서 콜서 들어가서 보시면은 지금 중급 3년차 과정에 들어와서 엘릭스 항목이죠 엘릭스 항목에 이전에 2018년도 2018년도였는지 2019년도였는지 2018년도 2019년도 이때 진행을 했던 엘릭스 프로그래밍 강좌 있었고 2022년도 11월 지금이잖아요 지금 다시 이 책으로 다시 한번 더 강좌를 진행을 할거에요 이전에 한번 진행을 했던 강의니까 좀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이전에 언급하지 않았던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소개를 할거에요 그리고 요 끝나는대로 바로 엘릭스 인 액션 요것도 진행하겠습니다 요거는 다음주 정도에 할거에요 2022년 12월경에 엘릭스 인 액션 요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책을 공부하는 이유 이전에도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마는 조금 더 정리를 해서 또 한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왜냐니까 우리가 엘릭스를 공부하는 이유를 먼저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됩니다 예제의 경우 그러니까 첫 에피소드 잖아요 우리가 지금 엘릭스 이 책을 공부하는 이유가 어떤 프로그램을 짜기 위해서 코딩을 하기 위해서 우리 공부하는 거 잖아요 무슨 무슨 프로그램을 짤 것인가 라고 하는데 예제 지난 녹화와는 좀 다르게 이번에는 우리가 녹화하는 우리가 강의 공부를 하는 목표 목적을 정확히 먼저 설정을 하고 진행을 하는 거에요 그래서 강의 목표가 뭐냐니까 우리가 인구가 100만명인 신도시가 있다고 상경을 합시다 이런 도시가 있고 이 도시 내에는 냉장고가 10만대의 냉장고 같은 수의 TV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웹사이트 등등이 있는 도시입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 10만대의 냉장고를 제어할 품목별로 하나의 서버를 한번 구동을 해보자는 겁니다 냉장고 10만대를 관리하는 냉장고 서버, TV 10만대를 관리할 TV 서버, 자동차 서버 등등 이에요 냉장고 서버의 역할은 뭐냐 하니까 10만대의 냉장고죠 10만대를 관리한다는 것은 각각의 온도라든가 사용빈도라든가 문을 열고 닫은 횟수라든가 등등등 이런 것들을 중앙에서 다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사용되지 않는 냉장고들은 굳이 전력을 소모할 필요가 없죠 그런 냉장고는 횟수를 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적절한 조치를 제어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냉장고의 사용빈도 문을 열고 닫은 횟수를 통해서 그 어떤 활용도라든가 그 각각 10만대 각각의 활용도 등을 우리가 중앙 서버에서 모니터링 할 수가 있겠죠 TV 서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TV 서버도 지금 사실 다 이미 하고 있습니다만은 10만대 TV가 있다고 하면은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방송을 얼마나 시청했는지 등등등 등에 대한 정보를 이 서버가 다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이런 프로그램은 이미 동작하고 있잖아요 각 방송국마다 혹은 케이블 TV마다 이런 것들의 시스템을 다 구성을 하고 동작시키고 있죠 이런 시스템을 우리가 직접 코딩 해보자는 겁니다 그죠? 기존에 동작하고 있는 기존에 쌓여진 어떤 방송사나 케이블 TV의 어떤 시청자들의 모니터링 시스템보다 우리가 훨씬 더 효율적인 코드를 작성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해요 한번 그렇게 되는 거 보죠 자동차 서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 서버의 경우에는 다 잘 주행한다고 가정하는 거죠 주행하는 건데 어떤 자동차 자동차 각각이 돼서 각각의 경로, 속도, 방향, 목적지, 탑승인원 그죠? 그리고 뭐 가동시간 주행거리 등등을 중앙의 서버가 다 모니터링하고 제어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자동차 서버를 우리가 구성할 수가 있겠죠 그죠? 스마트폰 서버도 그렇고 웹 서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백만 신도시에 웹 사이트가 1,000개가 있다 사이트 1,000개 1,000개가 있는 거예요 이것들 중에 일본은 방송국 사이트도 있을 것이고 신문사 사이트도 있을 것이고 무슨 뭐 토론 사이트도 있을 것이고 기업도 있고 관공서 사이트도 있을 것이고 하여튼 다양한 사이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다양한 사이트 각각의 각각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표준적인 표준적인 웹 사이트 어떤 골격 골격 골격을 구성하고 그죠? 그리고 이 웹 사이트 자체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음 로그인 프로세서 로그인 프로세서를 통일 어떤 사이터는 뭐 관공서 들어갈 때는 무슨 뭐 뭐 전화번호로 인정을 하거나 뭐 공동 인증서를 이용하거나 뭐 뭐 등등 은행이고 관공 쓰고 기업이고 혹은 온라인 쇼핑몰 쇼핑몰이고 쇼핑몰 등등이 제각기 각자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로그인 프로세서라든가 웹 사이트 디자인이라든가 메뉴 항목이 막 그렇게 되잖아요 이걸 하나로 통일해 보자는 겁니다 하나로 통일해서 로그인 프로세스도 통일하고 그죠? 하나의 로그인으로 이 모든 1,000개 혹은 1,000개의 웹사이트 1,000 혹은 1,000개 라고 합시다 1,000개의 웹사이트에 대해서 하나의 로그인 프로세스를 다 적용하는 것이고 그리고 각각의 웹사이트에 대해서 누가 언제 얼마나 방문을 했는지 트래픽이라고 얘기하죠 트래픽을 중앙에서 어떤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또 웹사이터들의 서버 모든 웹사이트를 관리하는 서버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웹서버라고긴 그렇고 메타 서버라고 할까요? 메타 서버 웹서버들의 서버입니다 그죠? 웹서버들의 서버 이런 웹사이트들 모두를 관리할 수 있는 하나의 웹서버를 우리가 구성을 해 보자는 겁니다 그죠? 요런 시스템을 구성해 보자는 거예요 요런 시스템을 코딩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이상적인 언어 가장 이상적인 언어가 바로 엘릭스입니다 엘릭스이고 엘릭스를 우리가 배우는 이유 엘릭스는 엘릭스가 가지고 있는 아주 좀 특별한 특별한 어떤 프레임워크가 있어요 OTP라고 부르는 프레임워크가 있습니다 요걸 우리가 쓰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OTP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특이한 프레임워크인데 원래 이 용도 자체는 OTP라고 하는 거 용도 자체는 원래 전화국에서 쓰는 전화국의 어떤 통신 어떤 교환 교환기 교환기용 프로그램이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게 전혀 다른 용도 바로 이런 Distributed Computing 라고 얘기하나요 Distributed Computing 에 가장 최적의 어떤 도구로 자리매김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원래 만들어진 용도와 다 전혀 다르게 대박을 친 그러한 프레임워크가 OTP입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경우가 들어있죠 예를 들어서 비아그라 같은 경우도 원래 비아그라가 심장병 약인가 그걸로 만들었죠 그러면서 근데 심장병 이나 뭐 혈관확장제의 용도보다는 다른 용도로 대박을 쳤죠 그죠 똑같은 경우입니다 OTP도 원래는 전화국의 통신교환기로 설계된 프레임워크이지만 전혀 엉뚱하게 대박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OTP를 쓰기 위해서 엘릭스라는 언어를 공부하는 겁니다 엘릭스라는 언어 자체는 또 기존의 언어와 조금 달라요 펑셔널 프로그램 펑셔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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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랭기지인데 펑셔널 랭기지가 뭐냐 짜장면과 짬뽕의 차이 이라고 보면 돼요 짜장면과 짬뽕 짬뽕 짬뽕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OP Object Oriented Programming 이거는 짜장면은 펑셔널 프로그래밍 그래서 어떤 메뉴의 차이입니다 메뉴의 차이 어떤 사람은 짜장면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짬뽕을 좋아하는 거죠 펑셔널이라고 하는 어떤 코딩하는 메커니즘 코딩의 스타일 한식과 양식의 차이라고 할까요 한식과 양식 한식 대 양식 전혀 다른 식사 메뉴지만 에너지를 보충한다 밥을 먹고 산다 먹고 살기 위해 먹고 살기 위한 어떤 양식이라는 건 동일하잖아요 펑셔널 랭기지 이고 엘릭스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재미있어요 엘릭스라는 언어 자체도 굉장히 재미가 있고 굉장히 재미있고 그리고 OTP라고 하는 프레임워크도 엘릭스라는 엘릭스라는 언어를 배우는 겁니다 그죠 OTP라고 하는 프레임워크는 엘릭스만 있는게 아니고 다른 언어들도 액터모델이라고 표현합니다 다른 언어들도 액터모델이라고 표현합니다 다른 언어도 다 이런걸 지원하고 있는데 가장 그 DNA 언어의 DNA 자체에 이 모델이 녹아져요 엘릭스라는 OTP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환경이에요 물론 엘릭스도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 크게 두 가지 단점이 있는데 제가 보는 단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일단 속도 미션크리티컬 하는 데는 쓰기가 좀 곤란합니다 미션크리티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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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고 하는 것은 전투기를 조종한다거나 미사일을 발사한다거나 그런 데는 엘릭스가 적절하지가 않아요 왜 그런지도 나중에 말씀드릴께요 두번째 단점은 얘가 타입이 없습니다 언타입 언타입 타입이 없어요 타입스크립트와 자바스크립트의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바스크립트는 타입이 없잖아요 타입스크립트는 타입이 있죠 엘릭스는 타입이 없어요 타입이 있고 없고 굉장히 중요한 중요한 것일 수도 있죠 개발자에 따라서 제 경우에도 저는 타입이 있는 것을 아주 선호합니다 타입이 있는 것이 아주 선호합니다 깔끔하고 러스트 같은 경우가 타입이 있는 언어죠 그래서 엘릭스만 쓰는 것보다는 나중에 엘릭스와 그리고 러스트를 조합해 쓰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러스트는 미션크리티컬 한 데 쓸 수 있는 언어 전투기를 조종하거나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거나 그럴 때 러스트가 가장 적절한 언어이고 그리고 러스트는 타입이 있어요 타입이 있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엘릭스라고 하는 얘가 가지고 있는 OTP라고 하는 프레임워크 얘의 장점과 그리고 러스트의 장점 이 두 가지를 같이 조합해서 쓰게 됐을 때 그 경우에 제가 보기에는 가장 이상적인 언어가 나올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적인 코딩 환경이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목적으로 엘릭스를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책들 지금 볼 책이 첫 번째가 프로그래밍 엘릭스 1.6 우리 예전에 우리 예전에 봤던 거에요 한번 봤던 책입니다 다시 기억을 되살리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빠른 속도로 이전에는 좀 꼼꼼하게 봤습니다만 이번에는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할 거에요 왜냐 이미 녹화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프로그래밍 엘릭스 1.6 빠른 속도로 Concurrent-Pragmatic Fun Function 데이버 토마스 라고 하는 사람이 적었던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 먼저 보고 그런 다음에 이어서 엘릭스 인 액션, 두 분이에요 프로그램 엘릭스 1.6 한 번 보고, 엘릭스 인 액션 보시고 이 두 가지만 보면엔 엘릭스에 대해서는 거의 다 이의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웹에 대해서 burned 웹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해야 되겠죠 펑셔널 웹 디벨로먼트 위드 엘렉스 요것도 우리 이전에 했던 책이에요 했던 책이고 요것도 했던 책입니다. 요건 안한 책이죠. 그래서 했던 책들은 좀 빠른 속도로 진행할 것이고 안한 책은 좀 천천히 꼼꼼히 요렇게 진행할 겁니다. 요것도 우리 했죠. 프로그래밍 액터 요것도 했던 책이고 했던 책들도 한번 강의 녹화했던 것들도 다시 한번 복습삼아 빠르게 진행을 합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나머지 책들 나머지 책들은 다 이제 부가적인 지식들이에요. 부가적인 지식도 조금 조금씩 추가하는 겁니다. 책의 뭐 가짓수가 많아 보입니다만은 중요한 내용은 여기서 그러니까 엘릭스 인 액션 프로그래밍 엘릭스 1.6 이 두 근에서 거의 다 다루고 나머지들은 조금 조금 지역적인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책의 숫자는 많지만은 공부할 분량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대략 뭐 한 다섯 건 정도에요. 다섯 건 정도 공부한다. 그러시면 됩니다. 그래서 목표 요 목표를 잘 보셔야 돼요. 요런 걸 코딩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요런 걸 코딩을 한다는 것을 머리에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그런 다음에 지금부터 진행하는 이 책을 한번 쭉 진행을 하게 될 거에요. 그러면 조금 그냥 막연히 이 책을 보는 것보다는 어떤 정확히 목표시 10만대의 자동차를 내가 다 제어 하겠다. 그런 제어하는 서버를 코딩 하겠다. 그죠? 그런 목표 하에서 이 책을 보시면 또 전혀 다른 느낌이 와 닿을 겁니다. 이 책의 가장 아름다운 부분은 파트 2에요. 컨퍼런트 프로그래밍. 요걸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단 파트 1을 공부하는 겁니다. 파트 2에 들어가시면 요렇게 OTP라는 게 있죠. 요 OTP와 그리고 슈퍼바이저라는 이런 개념이 있는데 서버와 슈퍼바이저. 요걸 이해하기 위해서 앞에 있는 것들을 공부하는 거에요.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차근차근하게 한 장씩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해나가겠습니다.